이 해저 터널 이네 정말이야 세상에 바다 밑으로 자동차 달린 것은 첨버네요 이건 무언가구가 없네 이거 봐봐 색도 변하는 거 아 CRM 이라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긴이라니까 어디에다 와서 살을까? 결국 계속 여기가고 부고 저기가 이 해저 터널 도구 Punkt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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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너 지금 어디가?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란가요?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너무 좋아요. 댓글에 많은 손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한 방 보면 지금 우리는 frankly, 고가대교로 가고 있습니다. 맞다. 맞죠, 엄마? 네. 저기 저기 무슨 저소서야. 우와. 잠시 후, 70km. 서연아, 좋지?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버지 무슨 고제도를 왔는데 외국에 온 거 마냥 완전 설레요. 맞아, 맞아. 60km, 60km. 아, 이게 어디 섬 같아? 그러니까, 완전 내 도시지. 섬이야, 맞아. 저기 저, 평양 수도라고 하는 데보다 더 잘 끓여놨잖아요. 무슨 암호르파티 파티에 온 거 같아. 서연아, 암호르파티 파티에 온 거 같아? 어. 암호르파티도 알아? 이야, 미소연이 넌 진짜 대단하구나. 김여사. 와요. 한마디 좀 하라요. 그러게 말이요. 언제 우리가 고제도라는 말은 북한에서 이 말은 마트로 할께요? 아, 북한 영화에 고제도가 나와요? 네. 고제도는 북한에서 알기는 이 죽음의 섬 고제도라고 나온단 말이야. 미쳤네. 거기서 사람들 포로돼서 많이 죽이고, 죽고 그런 거 온 걸로 알았는데. 포로 수용소가 고제도에 있었대요? 고제도. 어쨌든 거기도 이제 우리가 다 가볼 거예요. 응. 와. 와. 야, 경치 좋다. 아, 멋있다. 그렇지. 이거, 이건 그냥 외국이야. 응. 뭐야, 미술. 와. 와. 어머, 야. 여기가 고가대교야? 아버지. 마고. 어머, 우리 왔구나. 고가대교에. 야, 멋있다. 설마. 와. 설마. 이야, 멋있네. 이제 아버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가대교. 와. 야, 왜 이렇게 멋있어. 어머,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줬던 여기 고가대교에 왔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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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전하시느라고 별로 이제. 눈질도 못하고 있네. 네, 눈질도 못하지 않을까 봐. 운전만 잘하세요. 멋있다. 우와, 세상에. 자, 잘해놨네. 어머, 아버지 이제부터 바다가 떠보여요. 우와. 우와. 좋다, 나. 기분. 우와. 이거 우리가 느끼는 게 구독자분들한테도 느껴질까? 아버지? 느껴지겠지. 이렇게 멋있는 거를. 이야, 세상에. 이야, 멋있어. 저 뭐야. 인천 대교보다 더 멋있네. 더 멋있는 거 같아. 더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거 지나야 거짓어. 참 처음 있는데. 근데 해적 터널 있잖아. 뭐가 좋아. 아, 이거 맞다, 야. 이게 해적 터널이네. 벌써 다르지 않니? 이게 해적 터널이네. 뭐야, 해적 터널이 달라. 이야, 바다로 들어가네. 우리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서연아. 우리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응. 자동차 하고. 바다 밑으로. 해적 터널이. 바다 밑으로 자동차가 달려. 이야, 이게 해적 터널이네. 아, 정말이야. 이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잘했어. 너무 좋지? 이야, 멋있다. 진짜 미쳤어. 와, 진짜. 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아버지 터널이 확실히 다르네요. 뭐가 대교가? 네. 인천 대교보다 더 좋네. 그러니까요. 인천 대교보다 바다으로만 쫙 지나가지 않아도. 네. 바다 밑으로도 통과하고. 미치겠네. 이야, 세상에. 바다 밑으로 자동차 달리는 것은 처음 보네, 난 또. 오. 우리 솔직히 말로만 듣고 아면요. 오. 이야, 멋있네. 그러게 말이야. 말로만 듣고 온 건데. 굉장하네. 미쳤어. 이게 바로 나라의 경제발전이야. 그리고 기술. 엄청난 거고. 대단하지. 이야. 발전된 나라가 다르다. 아, 이거 바다 밑으로 어떻게 뚫어. 이야. 아니, 뚫는 건 뚫는 거고 이거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글쎄 말이야. 물이 막 나오고 이랬을 텐데. 수압이 형편으로 갔는데. 이거 뭐 무한방으로 아무 없네. 이거 누가 바다 속으로 간다고 생각하냐, 이거. 이게 무슨 바다로. 무선이. 가만 보면 무선이. 이거 우리가 해석 터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길디. 알아서 그런지 모르면 산에 터널을 지나가는 줄 알지. 그럼. 누가 이거 바다 속으로 강당했는 줄 알지. 아, 근데 아버지. 뭔가 다른 터널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이거 까만 건 방수 방지했나. 그럼 물 안 들어오게. 천정에 새까만 거. 어. 와. 이거 잘 해놨다. 너무 잘 해놨다. 너무 멋있어. 산 같은 거. 그 터널 뚫는 거하고 다르지 뭐. 바다 밑 뚫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 맞죠? 강도 아니고 말이야. 강도 아니고 바다를 뚫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 서연아. 넌 기분이 어때?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네. 서연아 지금 우리 바다 속을 달리고 있어. 그런 거. 바다 물 속으로 가고 있어. 근데 물이 안 들어오잖아. 아, 대박이에요. 대박이지? 상상으로 아세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 엄청난 바다 밑에 지금 들어와서. 이게. 상상이 안 되네. 상상.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 이걸 했을까. 아마 생각해도 감동이네. 대단하네. 세상에.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제 해도 되네. 와아. 이게 또 중조떨 터널이네요. 해저 터널 끝나고. 그 다음 또 일반 터널 끝나고. 그 다음 또 바다 우루를 달리고. 아버지 근데 나오니까 이거 일반 터널이랑 해저 터널 확실히 나와요. 이거는 바다 우루를 달리지 않니? 응응. 아, 이거 산이지 뭐. 이게 고가대교네. 네. 지금 고가대교네. 와, 진짜 고가대교야. 바다 우지 않니 여기는. 이야. 아, 진짜 무네. 와, 비주얼 미쳤어. 종치 똘만. 아이고, 솜들 보라 이거. 야, 이게 무슨. 어디? 무슨 천분문으로 가는 데인 것 같아. 이 앞에 봐라. 딱 문 걷지 않니? 우리 공위로 들어가는 게. 와, 다리 건설이니 모양도 뭐. 얼마나 멋있니. 맞아, 맞아. 좀 봐라 야, 손아. 얼마나 멋있니. 어? 우리 저런 야경 봤어? 야. 손 보지? 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기 물이 언제까지 있대? 이게 바로. 야, 이게. 어? 무지개네. 무지개. 아, 어색이래구만. 어, 어색이다. 어색하면 어색 또. 색도 변하잖아. 아, 색깔이 변하네. 아, 어색. 아이고, 세상이야. 너무 멋있다, 야. 야. 너무 멋있다, 야. 오. 너무 멋있다, 야. 손에 짜루가 이대로 내신니. 소유가 어리자. 아, 괜찮아지? 와, 이제 말이 안 좋아요. 야, 멋있다, 야. 얼마나 색깔 덜 봐라, 야. 얼마나 곱나, 아이고. 아까 볼 때는 왕관 같더니. 응. 이제는 또 무지개. 정말 신비야, 신비스럽지. 아, 정말. 건설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못 쓸 수가 어디 있니. 근데 아우, 색깔 봐라. 24시면 꺼진대. 저절로? 밤 12시면. 솔직히 북한으로 치면 이 거제도는 천이나 같잖아요, 어르신. 그렇죠? 처음이지 뭐, 거제도. 처음이지 뭐. 아니, 거기 천. 완전히. 아, 천? 아, 이게 거제도가 어디 천이야, 이게. 그러게. 아, 여기가 더 좋은데. 야, 근데 야. 농민와도. 대한민국에서든 이렇게 꾸려진 거 못 반 거 같아. 너무 멋있잖아. 톤월도 그렇고. 멋있네, 색도. 야, 이거 봐라. 색도 변하는 거. 아, 이제 천국이라니까. 이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니까. 어디에다 와서 살을까? 아, 여기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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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저기가서 보고? 아버지, 이제 제주도 가는 게 진짜 제주도가 살고 싶어요. 아, 완전 칠색이지 지금. 우리가 아까 넘어올때는 아름다운 안간 같다고 하다니. 우리 구독자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아, 굉장하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드디어 왔어요, 왔어요, 여기를. 그러게 그 제도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줄 몰랐다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